태국에서 난리 났는데 이거 남성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태양스처럼 멋진 근육을 가진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출의 계절이죠 솔비씨 요즘 관리 좀 받으시는 어머 눈치채셨어요 승리씨?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쉽상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칭찬이라도 하는게 어떨까 해요 마음이 없는 말이라도 네 이제 음악중심 마지막 모델을 만나봐야 할 시간입니다 네 깜찍한 그녀들 원더걸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린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학 쇼쇼쇼 안녕